자 1대2도 해처보여! 해처보여! 준비되시! 3,2,1, GO! 제가 인스타 릴스 를 보다가 이게 뜨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그게 무엇이냐. 이거 재밌을 것 같다고 해서 이거를 한번 오늘 조금 해보려고 윙맨호위대 이제 말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반 겸에서 못해요. 그러니까 시참으로. 자 뭐하는 건지 그러면 사살박해서 한번 해볼까요? 저희.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연습은 한번 가야 줄게. 네 연습 연습 자 연습 한번 갈게요 진짜로. 자 공격팀으로 오세요 공격팀으로. 1레1 동대로 모여하면 설대를 기준으로 아이소, 네온, 그 다음에 개코 2순으로 이렇게 3명이 씁니다. 그 다음에 하나, 둘, 셋 하면 그 스킬을 네온은 C, 아이소는 C까지 해서 하버는 연막을 이제 최대한 좀 맛있게 그어주고 그림스톤을 맞춰주면 돼 그 자극제를 오케이? 네 오케이 자 자 한번 시뮬레이션 갈게요 좀 흩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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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열 경대로 모여? 어어어? 아이씨 아 개폐깝이네 이씨 아니 길막이 길막이 돼가지고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1열 경대로 모여! 오우 좋아 자 3 two one go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은데? 와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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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런 느낌 3 two one go! 오오오 이런 느낌 오케이 이런 느낌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진행해 진행해 음 이거야 브리즈 짱났어 브리즈 짱났어 브리즈 짱났어 브리즈 짱났어 아 상당히 사이퍼나오면 아 아 공격하고싶은데 야 우리 미드에서도 그거 할래? 가자 가자 미드 보여 미드 보여 일렬 경대로 해체 보여야 아 하보 뭐야 저 싸치네 나 버리고 갔어 자자자자 해체 보여 해체 보여 아야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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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래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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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른쪽 하나 더 오른쪽 하나 더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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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어 내 앞에 피닉스 갈치임 하하 오 못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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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 일렬 경대로 뭐여 앞에다 C 자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써 고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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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! 극불 다할라, 이거, 이거! 공 쓸데, 그래 가자! 연막, 연막 기다려봐! 그거 하자, 그거! 가자! 자 준비! 3, 2, 1, GO! 피라미드 피라미드 뭐야 해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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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 1, GO! 야야가가가가가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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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B로 1, 2, 2, 1, 해체 윈도우스윙 나가자 윈도우스윙 자 1, 2, 2, 1, 해체 해체 준비해체 3, 2, 1, GO! 와우 패시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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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엽치기 조심 엽치기 조심 기다려봐 설치하고 이제 몰리 플레이로 몰리 플레이로 전환 내꺼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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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어 좋겠어 해체 못해 해체 못해 해체 못해 다음에 블림손 아 미안 보여줘 나이스 있겠다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이번에 B로 이번에 B로 해체 못해 해체 못해 가자 핫 둘 셋 넷 핫 둘 셋 넷 1, 2, 3, 4 해체 못해 가자 3, 2, 1, GO! 플래시 왼쪽 왼쪽 잡았어 궁극기 CT로 가자 푸쉬 비드 비드 나이스 C티 아 캠버 잡아줘 오 적군이 한명 남았다 어 어 비밀 없어 나이스 좋아 좋았다 자 일렴는데 해체모야 해체모야 준비됐죠 3 2 1 죽여! 죽! 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빠 설치만 시켜봐 설치만 시켜봐 야 이제 몰리 각독플레이로 전환 각독플레이 각독으로 내가 일단 술탄 던져놨어 해체못해 브림스톤 불 대기 브림스톤 불 고고고 까 까 까 아 까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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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스 C포 anak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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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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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어? 이게 개좋은데 GG 오케이 한 번 더, 한 번 더 이거 진짜 못 막는다 선셋, 선셋 선셋이면 우리 그러면 어, 브림스톤을 소바로 바꾸자 자 준비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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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있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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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 비 비 비 비 비 고고 오오오오오오오 나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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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진짜 이거 뭐야 여유리웸 아 티비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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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빵 몸빵 나이스 야 깔끔했다 그냥 우리 팀 드디어 궁 넣을게 가자 고 푸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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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ally 실 tief 쌀 어려워 쌀폐 축구 소박불 크롬 야야 지렸다 동네 تو 크롬 일 타 빡 가 아 러드 필빌필! 사이퍼필! 사이퍼필! 할만해 사이퍼필이라 할만해 사이퍼 P 2 사이퍼 P 2 사이퍼 P 2 나이스 소바 리콘 소바 리콘 야 시티라 가자 플래스크 할게 플래스크 할게 기다려 플래스크 할게 기다려 플래스크 나가자 아 뭐야 오 오 오 오 라이넬 까놨어 괜찮아 디본은 우리 확인 페이든 오딘 페이든 오딘 좋아 좋아 CT 염막 좋아 마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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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퍼 오딘 라스 오딘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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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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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싸움 나와 원탭이야 넌 나오면 안 써 어? 나이스 나이스 하하하하 아니 이번에도 이번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봐봐 아이서가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C를 써 그냥 그리고 네온이 그거에 맞춰서 어 네온이 그냥 거기에 맞춰서 C 쓰고 그냥 여기로 나가 내가 플래스크 해줄게 바로가 바로가 고고고고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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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박생상 가자 나 피망 나 피망 나 피망 박생상 가자 에이 이 싸이퍼 뭐해 쇼팅 오른쪽 왜 못 가는데 오른쪽 왜 못 가는데 아이고 아니 싸이퍼 왜 아니 싸이퍼 왜 수비팀 승리 오디 쉿 이번 조합 틱톡은 역시 틱톡이었다 브리즈에서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코너가 좀 많은 맵들에서는 좀 별로인 것 같은 느낌? 재미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리즈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선셋 뭐 이런 맵들에서는 조금 별로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싸이 싸이 화이트